안녕하세요 저는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 오승준이라고 합니다 뮤직비디오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직업 특성상 카메라 뒤에 있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해서 뮤지션들의 컨텐츠 작업을 하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아쉬운 순간도 많았어요 이 아쉬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카메라 앞에 서보면 어떨까 앨범을 내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음악 업계에서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앨범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메디슨 카운티라는 앨범을 만들게 됐고요 저는 오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nde 메디슨 카운... 메디슨 카운티라는 곡...? 메디슨 카운티라는 Space MD ts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